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박수님을 함께 은혜의 노래를 소원합니다. 작년에 동경과 우리 근처 지역에 큰 태풍이 오면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동경과 동경과 동경에 동경이 오면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동경이 오면서 전철이 멈추는 등 여러가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어둠과 불편함에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캐나다의 케이프 브레톤 섬에는 엄청난 탄광이 있다고 해요 그 탄광에서는 작업을 위해서 여러 마리의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번 깊은 어두운 탄광 속에 들여보내고 나면 다시는 탄광 밖을 나올 수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어두움에 적응이 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말의 눈에 실명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탄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이 늙거나 병들어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계속 지내야 된다고 합니다 아라스카에서 목회를 하시던 어느 한 목사님의 사모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 밤이 너무 길고 낮이 짧아진대요 그래서 대낮에도 한밤처럼 캄캄한 밤을 지내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알래스카에 그 낮을 보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밤에도 낮에도 한밤같이 햇볕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울증에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빛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빛이 없이는 제대로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생활뿐만 아니라 존재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모든 생명체에는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빛은 우리를 밝게 해주기 때문이죠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빛 아래에서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빛을 받아야 몸이 건강하고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빛은 육신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영적으로 사람은 병들어가게 돼요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두움의 빛을 밝혀주는 밝은 빛들이 많아진 반면에 그 빛이 많은 반면에도 세상은 어두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비추어 주시면 내 안에 어두운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두움의 빛인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땅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이 땅은 어두움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빛에 참 생명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빛에 참 생명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명의 빛이다, 진리의 빛이다라고 전하더라도 그 빛을 온전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두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 문화들, 풍습들이 세상에 비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러한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움 속에 감추어져 있던 나의 죄를 밝게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금 5장을 보면 어두웠던 베드로에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안에 있는 어두운 죄를 드러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자신의 어두운 죄가 밝혀지니까 더 이상 어떻게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바울, 예전에 과거에 사울이었던 사도바울이 나옵니다 그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중에 다메색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중에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중에 다메색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비추면서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강한 빛이 그의 심령을 비추게 돼요 그리고 3일 동안 그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죠 그때 사울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있던 어둠의 죄가 물러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충성된 제자가 돼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闇이 明るみ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두운 죄들이 드러나게 돼요 闇의中에隠されている罪이 明らかに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무지하고 거짓 속에 살아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거짓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나오되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의 어두움이 드러나고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빛 대신 예수님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께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다시 가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유대인에게 돌로 쳐서 죽을 뻔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 길로 가게 되면 분명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렸던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에 빛이 있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온전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없다면 제대로 된 온전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는 분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니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光이 되기 때문에 光이 되기 때문에 내가에 따라가세요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 어두운 곳이 밝아지게 됩니다 어두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갔을 때에는 세상의 죄된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두움을 점령하고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빛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시키는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성가에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막을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약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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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치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시고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시고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시고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빛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잘상 remar고 아멘